이곳은 여행 마지막 목적지, 침블락 우와 경치 예쁘다 여기서 케이블카를 타고 쭉 올라가서 산 정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진짜 어제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다 안 보일 뻔 했잖아 산 정상이 대략 3200m 정도 되네요 이쪽에는 티켓 사는 곳이 있고 여기는 렌탈샵이네요 침블락 하이킹 이후 티켓을 사려는데 그래도 지금은 공사가 끝났겠네요 그렇게 코스를 확인하고 케이블카를 타고 뒤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같이 케이블카를 탄 커플이 러시아 분들이라서 아는 러시아말을 다 말해봤습니다 알프스를 본다면 이런 느낌일까요? 여러분 이곳은 카자흐스탄입니다 그렇게 레벨 1에 도착 너가 왜 거기서 나오는 일지야 오 오케이 오 사람 진짜 많다 전통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여기서도 고생이 많구만 독수리 양반 차린 협곡에서 저는 독수리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삼성 광고라니 LG 광고라니 국뽕이 차오른다 이후 레벨 2로 올라갔습니다 케이블카 탑승감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꼭대기는 어차피 못 올라간다 했으니까 대형 2800m 지점까지 가겠네요 이제는 확실히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비도 조금 더 멍멍해졌습니다 여기는 약간 보드 타는 데 같네 사실은 호텔입니다 진짜 대박이다 이곳은 안 보이지만 이쪽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산 정상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후 건물 한 식당에 갔습니다 홀스미트 스테이크 말고기 하나 먹어볼까? 이게 마지막 점심 한번 불태우고 간다 지금 창가 자리가 나서 이쪽 자리에 옮겼습니다 여기 바깥 풍경이 이렇습니다 제가 키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이걸 같이 바라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아까보네 드디어 말고기가 나왔습니다 왜 야채나 이런 게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일부러 빼달라고 했습니다 말고기만 먹고 싶어서 이게 약 9,000탱개 나왔거든요 9,000탱개 대략 25,000원, 6,000원 정도 합니다 맛은 있는데 확실히 이게 목살 높은 것 같아요 여기서 라면 팔면 더 잘될 것 같으니까 밥을 다 먹고 나왔는데 구름이 다 거쳤어요 그렇지 내가 보고 싶었던 게 이런 거라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믿어지지 않는 게 만년설이거든요 어쩌면 비행기 탑승 외에 저는 살면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도 좀 일찍 더 차는 것 같아요 잠깐 여기에 서서 그동안 못했던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범수야 결혼 축하한다 우리 고등학교 동창 하필이면 여행 시작 날이 그 친구 결혼식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못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찮아 하필이면 여행 시작 날이 너 생일이구나 아 축하 못해줘서 미안해 선물 들고 갈게 지금 제 앞에 펼쳐진 풍경입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3시 다 됐는데 제가 적어도 여기 한 4시 반까지 와야 되거든요 가능할까? 한 가지 비보를 접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산 꼭대기 저기 쭉 가려면요 걸어서 2시간이 걸린대요 저 케이블카가 5시면 운행을 중단합니다 제가 만약에 저기 올라가면 저는 못 돌아옵니다 어쩔 수 없다 꼭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면 산 밑에서 봅시다 그렇게 내려가기 전에 사진 남기고 갔습니다 찍어주신 카자흐 아저씨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같이 사진도 찍었네요 내려갈 때 경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현재 시각 6시입니다 알마티에서의 마지막 저녁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저녁인 만큼 잊지 못할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오고 싶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바로 샤슬리 꼬치구이 때문인데요 여기서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구글 리뷰 보니까 여기 맛집이래요 현지 맛집 비닐이나 이런건 괜찮은데 옆에 소음이 불게가 어디 봅시다 잠만 여기 담배도 파냐 꼬치 종류 1개씩 총 4개 주문했습니다 나왔다 한 번 달려볼까요? 오우 한 번 달려볼까요? 아 먹는다고 봐 뭐 이런 잡내 하나도 없어 지금 제 기준으로 맨 위에 있는게 아마 닭고기고 이게 아마 오리고기 같아요 약간 매콤하네 칠리느낌 나 확실히 좀 묵기한거는 확 잡아줍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저녁도 끝 이후 현지인 친구 제이가 일하는 편의점에 갔습니다 컨셉이 한국 편의점인지 한국 상품들 대부분이었습니다 퀄리티 좋은 닭강점과 농심튀김우동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제 친구분이랑 대화도 해봤습니다 한국사람이 다 구준표는 아닌데 어? 그렇게 진짜 가야할 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모든 계획이 다 끝났습니다 아 한숨 자야겠다 이제 잠시 후 알반디 국제공항 드디어 여행이 끝나갑니다 그렇게 자리로 이동하고 영상도 좀 보고 눈 좀 감아보니 아침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어? 이걸 이렇게 주시면 어떡해요? 어? 이제 편집한 일만 남았네 아 그렇게 여행 종료 여행 시작부터 편집 완료까지 약 11개월이 걸렸네요 그 12개월 사이에 거의asternmost 거의l ах 다른 곳도 갔다왔네요 두바이,덴마크 많이 봐주세요 두 saving 벽 45 25 28 쿳